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SMC가 사명 변경했죠. 오늘 주총에서 사명 변경하고 사업 정관까지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고 기존 사업에서 바이오 사업 추가가 되죠. 그리고 HLB하고 생명과학은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었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HLB와 세미어 둘 다 기관 매수가 들어왔죠. 내일 HLB 100만주 BW 출회가 되는 날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출회가 이미 되고 있을 겁니다. 되는 날이죠. 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내일이 BW 100만주 소식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보통 악재입니다. 악재로 작용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BW 100만주가 34,750원 주가를 계속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천원 정도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추세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크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여기가 좀 비슷하죠. 여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다른 부분은 BW가 출회가 되죠. BW가 출회가 되는 상황인데 금요일날 오늘 출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팔 수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이제 100만주 추가 상장된다 라는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여기는 그런 거 없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똑같죠.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 똑같죠. 내릴 때 내린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리버세라닉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다. 똑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얘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상당히 지금 찝찝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1.7% 정도 좀 올려줬습니다. 1.7% 정도 좀 올려줬는데 여전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BW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는 동안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는 그런 행태라고 하면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 테라피틱스가 여기에서 BW 출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17일이죠. 그래서 요날 출회 요날 출회 요날 출회 3일 동안 출회되는 날이었는데 요날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특별하게 아주 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 올려주죠. 그래서 BW 물량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죠. 판을 깔아주고 나서 팔고 팔고 당일날 오전에 좀 올려줬죠. 올려주다가 손도 못 쓰게 만들고 11%까지 급락시켜서 다시 한번 하방 추세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요 모양을 보면은 좀 다르죠. HLB 흐름하고 생명과 흐름하고 좀 다르죠. HLB 테라피틱스만 올라가서 BW, 얘는 CW였죠. CW 전환금은 40만 주 이상 해서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쭉 내려와 버리죠. 얘는 그렇지 않죠. 올라가서 그대로 버텨내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사채권자 수익에는 진심입니다. HLB는 사채권자들의 수익에는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왔죠. 지금 HLB가 내려와서 올라가고 테라피틱스는 오르지 못하고 있죠. 얘는 무증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나 밑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여기에 집중되고 있죠. 거래도 많이 계속 터지고 있고 생명과학은 지금 상당히 밑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고 얘가 오늘 하루 1.7%로 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렴다. 조금 다르죠. 그림이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차트로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올라가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딱 52선 주봉상으로는 52선 언저리에서 멈춰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쭉 올라갔고 그리고 1봉상에서는 240선을 일단 돌파했죠. 이걸 돌파하면 하늘길이 열리는 상황이다. 저항선이 없으니까 저항선을 다 뚫어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 뚫어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날라가셔야 되는데 계속 한쪽 구석에 마음이 쓰이는 게 다른 것들은 왜 못 갈까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특히 거의 거울과 같은 생명과학이 왜 아직까지 완전히 바닷건에서 머물고 있을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되죠. 오늘 좀 올려줬지만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에이처비와 에이처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생명과학은 내려서 마감했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을 살만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출혈가 될 텐데 이 물량을 다 받으면서 계속 올라갈 거냐라는 겁니다. 다 받으면서 올라갈 거냐. 리버세라니 밴드의 승인신청 올따란다.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올따란다.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플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처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테라피릭스에서의 경험치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HLB 혼자서 너무나 좀 이상하게 혼자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본다 그러면 내일 BW출혜 라는 소식은 일단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게 상식이겠죠. 상식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두고 얘는 계속 많이 올랐죠. 이런 상황인데 내일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면 오늘 매도를 좀 해놓는 게 마음 편하겠죠. 장기 투자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내일이 요 날이 될 텐데 시작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본색을 테라피릭스처럼 드러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아니다. 그건 오해야 이거는 리보사라니까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다. 하고 계속 가주면 땡큐입니다. 땡큐. 리스크 관리한다고 매도를 좀 해놓은 상황이다. 그럼 현금 지고 있으면 되죠. 현금 현금 지고 있다가 확인을 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 가는구나 그러면 다시 뭐 매수를 하든 아니면 계속 가는 상황이다. 얘를 매수하면 되죠. 계속 가는 상황이다. 위치가 많이 났죠. 많이 났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키높이는 반드시 맞춥니다. 반드시 맞추기 때문에 얘는 크게 올랐다 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많이 회복했죠. 많이 회복했는데 얘는 지금 회복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하고 있는 바닷건이죠. 엘도스 다 완성되고 그렇다면 얘가 정말로 가는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사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키는 작업을 하면 되는 상황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내일 BW 100만주 소식이 이제 나올 텐데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그 악재를 어떻게 그 악재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정환건이죠. 이렇게 정환건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BW 100만주 소식이 나오고 거래가 좀 되다가 악재가 떴다 하고 이제 밀리게 된다면 5회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내일은 시작하자마자 5회선에 딱 거의 붙여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다가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가 음봉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와 버린다 라고 하면 5회선이 깨지게 되죠. 5회선이 깨진 상태에서 그 다음날도 5회선이 깬 상태에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밀리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 추세를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겠죠. 내일 그리고 모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파동 태우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많이 올라갔는데 재료가 좀 불변명하다 그러죠. 재료가 그런데 BW까지 여기 걸려있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할 사람들은 하고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그냥 강홀딩으로 가도 됩니다. 갔다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얘처럼 좀 내리고 간다 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겠죠. 때가 되면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때가 되면 갈 겁니다. 1도서 한 번 더 당하고 한 두 번 당하는 데 아니니까 한 번 더 당하고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쁨을 막으려고 하면 현금 지고 있다가 내려봐. 내려봐. 또 사찰 챙겨주고 내릴 거지. 내려봐. 안 내리네. 올라가면 땡큐지. 땡큐. 땡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물량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 물량 가지고 감당 가능한 수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다니 이 마음대로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워낙에 속임수가 많은 그런 주가를 보여주는 HLB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늘 계속 가주면 땡큐죠. 땡큐. 땡큐다. 그래서 감당 가능한 수준 가지고 리스크 관리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얘가 못 가는 게 너무나도 수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에서 기관 금투가에는 들어와서 좀 올려줬고 그 HLB도 금투가 좀 올려줬어요. 금투 금투가 올려줬고 팔만점이 들어왔죠. HLB가 생명과 금투가 들어왔어야 올려줬다. 투신과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지만 얘들은 뭐 그렇고 기법이 좀 들어왔고 오늘은 개인이 좀 팔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금투가 들어왔죠. 연기금 들어오고 상업품 들어오고 결국은 이게 뭐 마이너스 4%까지 왔다가 다시 쭉 당기면서 부합까지 올라오는 아주 강력함을 또 보여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이 계속 사고 기관이 사들어오니까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분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하고 HB그룹이 그래도 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SBB 사태가 금리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봐라 금리 가파리게 해서 올리니까 은행이 망해버리잖아. 근데도 너 계속 올릴 거야. 그러면 고민되겠죠. 근데 물가가 여행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은행은 계속 망하게 할 거냐고 요렇게 될 수 있겠죠. 현재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막내 오리 막내 오리가 PSMC죠. 이제 이름이 PSMC였는데 이제 HLB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죠. HLB 이노베이션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총에서 전부 다 가결이 다 되었고 원안대로 다 가결이 잘 되었고 이 사진을 보면은 진양군 김홍철 대표 이사입니다. HLB 주대외협력팀 부사장이고 코스닥 협회 상금부회장 직무대행 김홍철 대표 선임이 되었고 진이네 테라피틱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선임 임원이 되었죠. 그리고 이병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CO 선임이 되었습니다. 베리스모 쪽하고 합쳐지는 그런 작업이 시간이 가면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바이오 쪽 부분을 이렇게 다시 사업목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부분과 바이오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 소식이 또 났죠. 내일은 또 이게 HLB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내일 HLB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내일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좀 중요합니다. 계속 이 추세를 이어나가 주느냐 아니면 다 팔아먹고 다 팔았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갔느냐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